100점? 100점. 너무 안 맞아, 언니. 안녕하세요. 안무가 어려웠죠.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나겠네. 춤이 진짜 빡세. 되게 빡세. 진짜 대단해. 저기서 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아이야. 아무도 안 왔니. 제일 먼저. 문별. 흰. 혜진이 왜 안 와, 혜진이. 화사월 씨가 원래 혜진이 왜 안 와? 몰래 virtual的 homeowners에 모아 disconnected. 아, 혜진이한테 연락 좀 해보자. 응? 차가 좀 막힌다고? 아. 그리고 행동을 맞춰볼까? 알 пот. 누가 안 온 거지? 자, 잘 타야 해. 맞다. 아, 네, 세. 이렇게 대체 치면 어떡합니까? 마이크 잔을 안 드셨어요. 네, 마이크를 10분 동안 드세요. 네, 소리 좋네요, 마이크를. 진짜 저의 유일한, 단점은 많겠지만 그냥 최고의 단점을 뽑으라면 저는 그걸 조금 늦는 거. 어마어마하게 부딪혔죠. 이제 그 총대를 매고 리더입니다. 항상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게 문제점인지 알거든요. 혼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근데 어리니까 어떻게 혼내야 되고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뭐,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걔도 어리니까 언니는 왜 나한테 막 그래? 막 이러면서 오, 진짜? 그럴 때 이제 서로 막 울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었죠. 둘이 울고 나면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울고서 그냥 또 잘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막. 밥이나 먹자, 그러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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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울구나, 초반에 그런 게 있었구나.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きます. few에 uninfon, 우리 하 repo, 근데 근데 여기 한 번 다시 해볼까요? 흉은이가 그냥 제일 딱히 와서 누우든か 시작 누우든 이런 갑iniожд Night spinner 눈 여기로 Jenny 요거만 해볼까? 이제 내녀래? 나도 이제 저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이 콤만 한 번 맞춤텔 이거부터 해볼까? 시작! 제일 막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아니, 목에 칼 찬 거 아니에요? 아, 허사 너무 좋아 아, 허사 너무 좋아 바로 맨날 누워 그때 누워야 돼 자, 해볼게요 아, 멋있다 물이 툭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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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습인데도 왜 이렇게 멋있지? 다 맞아야 돼, 그거 한 시간이야, 한 시간 저것만 맞춰줘, 저것만 진짜 힘들겠다 한 번만 딱 더 하고 쉴까? 저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한 시간 되겠는데? 이미 2시간, 3시간 한 거거든요, 저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다 지쳤잖아요, 지금 근데 한 시간만 더 하재 나랑 똑같다, 똑같아 저런 리더가 있어야지 또 연습이 되네 저런 리더가 있어야지 또 연습이 되네 저런 리더가 있어야지 또 연습이 되네 아 아 아 아 셰킥, 빰 화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차를 해봐 화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차를 해봐 정말 힘들다 특히나 둘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아, 힘이 없구나 힘들지, 먹은 게 없습니다 우리 3분만 이따가 한번 해볼까 오늘 복식으로 나왔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오셨으면 좋겠다 체력 저주리다 저때 진짜 힘들어 다들 말을 잃었어 진짜 웃네 다들 말을 잃었어 우리 친구들 길게 봐야 돼 오기 전에 한번 빨리 해봐요 언니 해봐 동무대 동무대 여러분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본인한테 제일 혹독한 것 같아요 언니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나도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나도 그게 절제가 안 돼 라고 결국은 언니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놓이는 거죠 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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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과하죠 리더로서 또 책임감이 있겠지 맞아 힘들어 힘들어 본인은 힘들어 내가 뭘 하나 주면 되겠다 그러면 하사 씨 이제 갑자기 뭘 먹는 거야?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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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져 먹방하면 하사지 어쩔 수 없어 뛰어져 근데 어차피 둘은 처음에 하는 건 똑같다고 언니가 안 힘들면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을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그 다이어트 식단마저 챙겨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막 쫓기듯이 먹는 것 같아요 어우 자 해볼까요? 와 안 지추네 진짜 생쌩하다 생쌩해 나 아직도 짚고 있어 아 우와 아니 이 말에 들어? 나 막 일부러 일부러 잠깐 쳐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또 보내주면 앞에 거까지 봐야 되잖아 다운이 아 힘들겠다 오케이 네 아니 선생님 같고 다 배우는 사람이고 솔라만 선생님 같아 약간 느낌이 그쵸? 솔라 선생님 같고 가르쳐주시네 어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 맞아맞아 이번에 인원이 좀 됐다 그쵸 네 이번에 최다임 네 아무튼 저렇게 오면 힘이 나죠 다 열심히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되드리게 할 수가 없죠 렛츠고 렛츠고 그러니까 마지막 전 오직 그方面 인원 창의 이번 아 먼저 감사합니다.